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이고, 이제 우리가 이거 늦었구만. 아이고, 이제 덕분에 이런데 와서 이거 진짜 맛있네요. 이쁜 딸을 통해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야. 그리야. 그만! 그만해, 엄마! 그만해, 엄마! 야, 진진아. 응? 너 밥 먹는 게 왜 그런겨?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요. 아이고. 입맛이 없으면 이제 밥 맛으로 먹는 거요. 옳지. 엄마, 김치 좀 젓가락으로 집어서 드실 수 없어요? 손으로 그게 뭐야? 아이고, 언젠 안 그랬냐? 야, 김치는 말이여, 네 엄마처럼 그렇게 먹어야 제맛이 나는겨. 그럼요, 그럼요. 다녀올게요. 응. ząd leaders. 아이고, ruden. 너무 잘 안 나와요. 수학장에서, 전화할 수 있는 걸 더乓인다. 넣어. 음. 어떤 일이 일어나뵐요? 아이고, 세이? 우린 엄마, 하나요. 안녕히 계십니까. 네, 둘이. 나랑 같이 운동하기 싫어 혼자 계단 올라왔어요? 좋은 아침입니다 날 차버린 이유 열 가지만 대봐요 그럼 물러나줄 테니 한 가지로 충분해요 말씀 드렸고요 네 기획실에 앉은 지입니다 나요 점심시간에 회사 앞 공원으로 나와요 선약이 있는데요 딴소리하면 사람들 보는 데서 끌고 갈 테니 입장 곤란해지기 싫으면 그쪽으로 나와요 안전하게 회사 앞에서 끌고 갈 테니 상승된 후 집에 가서 숙소가 없던 것 같아요 아저씨 안전하게 회사 앞에서 끌고 갈 테니 그 말은 왠지 나에 대한 선배의 사랑 표현처럼 들리네요 내 해석이 잘못된 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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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! 선배! 고집 배우지 말고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자 움직이기 싫어요 주리야 좀 누워있으면 괜찮으실 거야. 걱정 마세요. 네, 마저오기 출판사입니다. 저 창곡이라는 사람인데요. 네, 그런데요? 다름이 아니라 재무씨 출판사에서 실수로 만난 수타감탁이란 어른동아 있잖아요. 그거 구입할 수 없을까요? 네, 대형 서점에 가면은 있습니다. 알겠어요. 전 우리 언니가 그 책 읽고 싶다 그래서 재무씨가 직접 전해줌 좋아할 것 같아서 지금 같이 나왔거든요. 같이 나오셨다고요? 네, 재무씨 바쁘신가 본데 서점에 가서 살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저, 저,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저, 제가 지금 그 책 들고 나가겠습니다. 저, 계시는 곳이 어디십니까? 네, 그럼 그래주실래요? 알겠어요. 기다릴게요. 가우신데요? 내가 밖에 나와있다니까 금방 나온다 그러는 거 있죠? 속으론 그렇게 좋으면서 내승쟁이인가 봐요. 그러게. 소심한 모양이다. 귀여운 소심쟁이에요. 저기지, 그 어른동아 실수로 만난 수탉감탉, 그거 두 것만 준비를 좀 해줘. 네. 사장님, 갑자기 면도는 왜 하세요? 어, 내가 말이야. 오늘 드디어 내 첫사랑을 만난다고. 아, 좋으시겠어요. 언제 한번 사무실에 모셔오세요. 저, 어제 꼭 뵙고 싶어요. 근데 사장님 첫사랑 할머니 되셨겠다. 땡기! 언니는 안 가우? 아니, 그분 오기로 했다면서요. 이렇게 주체가 없기는. 아니, 그 사람 만나는데 언니가 왜 껴요? 언니는 바쁜 척하면서 슬쩍 빠져줘야지. 아, 아유, 그런 거였구나. 내가 그쪽으로 좀 눈치가 없잖아.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소. 맨날 이렇게 굿 찔러줘야 하니. 미안해요. 나 얼른 갈게요. 저기요, 내가 아주아주 바빠서 갔다고 전해주세요. 알았어요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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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baby